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아주 부분적인 그런 이번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끔은 이 나라가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사람인 것은 올바름이라든지 적법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고 마치 투명인간 보듯이 그렇게 간주하고 선거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 우려스러운 것이죠.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벌벌 떠는 그런 형국이 진행이 되는데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니까 거의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늘 순국 선절도를 기념하는 그런 현충일인데 현충일날 아침에 제가 방송을 들이면서 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참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하고 또 헌법을 소위 수호해야 될 국가를 보존해야 될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신인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더더욱 국민의힘은 정말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땅이 되어버렸죠.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거구로 몰아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소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극단주의에 치우치면 당의 앞날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당의 중도 확장 원칙을 재확인했다. 극단주의에 치우치면 당 앞날이 없다. 권성동 씨가 하고 싶은 극단주의가 뭐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아마 극단주의에 먼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그런 무결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데모하시는 분들이 아마 극단주의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씨하고 제하국의 1960년생으로 동갑내기인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처신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참 만감이 교차가 하죠. 그래서 사람인 것은 선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있고 정의에 대한 그런 아주 열정도 있고 합법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고 그래야 사람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극단주의에 치우치면 안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 안 하겠다는 거죠. 권성동이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첫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그런 최재형 감사원장 전감사원장이 또 보니까 무슨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최재형 직접 SOS을 쳤다. 1호 혁신위원 35세 천하람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천하람 변호사가 혁신위원으로 합류할 회원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최근 천하람 변호사에게 당혁신위원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혁신의 가장 첫 번째 어젠다. 의제가 뭡니까? 국민들이 갈급해하는 소위 선거 무결성 문제, 선거 부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가장 중요한 혁신의 첫 번째 과제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혁신과제의 1번이고 당내 경선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또 당내의 혁신과제의 1호라는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의 확립을 위한, 선거 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그런 개혁, 혁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 이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같이 어우러서 그냥 한평생 멋더러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지도청이 있다면 지도청의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르겠다 이야기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이미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나 이렇게 정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참 이렇게 소신과 절개랑 소위 한때 평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들 그냥 야합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 경제만 전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제도 조선일보가 그냥 지지하는 그런 사슬을 쓰고 오늘도 보니까 중앙일보가 일면 톱 사슬로 이제는 경제다.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은폐하는 또 은폐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상당히 거대한 그런 일종의 카르텔, 연대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앞으로 선거를 통해가지고 선출직에는 도저히 당선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직이 검사니까 검사들이 또 정치적 초기 박지 않습니까? 정치적 초기 그래서 아마 그런 면으로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슬에 보니까 중앙일보 사슬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대통령이 공헌했던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고 기업 규제를 풀고 능마가 되어버린 복잡한 세제를 개편하는 굵직한 과업을 실정해야 된다. 선거 정의와 관련된 선거계획을 할 수 없는데 연금계획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교육계획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계획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거의 물 다 건너간 거죠. 물이 거의 건너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낙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거의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되는 것이죠. 써니 시인님처럼 선거제도가 몰락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모두가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선관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된 것이 계속해서 이제 한 분이 최중구님이라고 그동안 이제 정말 그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간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선거 그래프나 도표를 제공해 왔던 전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중구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을 방문해가지고 쓴소리를 한 번 남겼네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아니 국민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결과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되려면 가장 우선 과제가 뭡니까 국민이 던진 표가 정확히 개수돼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거가 다 이제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니까 은행이 일치가 돼야 믿음이 갈 거 아닙니까 은행이 일치가 돼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는 거지 말 따로 은행 따로 하면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취임사에서 뭐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좋은 말이죠 반지성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을 직시하고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거 문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적 발견을 전혀 뭡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뭡니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런 말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사에 35번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그 자유의 핵심이 뭡니까 기본권 참정권이 보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이 선관위로부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로부터 나오면 안 되죠 권력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헛소리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중구 전 기술직 공무원 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에다가 말이 다 뭡니까 정치적 수사처럼 들리는 거죠 최중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쇠기의 경일기지만 오늘도 부정선거 수사를 외쳐봅니다 언젠가 메아리가 오리라 믿으며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 공허한 메아리 그만 외치시길 대통령 위에 선거조작위원회가 군림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선거조작위원회에 찍소리 못하는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시의원 대법원 여당 선거조작위원회가 만들어주는 대로 감투 쓰는 대한민국 350만 표를 도둑맞고도 찍소리 못하는 임금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표 도둑질 방지입니다 불의에 충성하시렵니까 가짜 감투들이 통치하는 세상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경한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부정선거엔 묵묵부담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말이 계속됩니다 최중근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단 4표의 투표지 훼손 때문에 대선을 다시 치루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는 사전투표의 25% 조작을 해도 그냥 덮고 갔습니다 지난 3구 대선 때는 350만 표의 투표지를 투입해도 그냥 덮고 갔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투표지 갈아엎기를 해도 그냥 덮고 갑니까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보다 못한 정의가 죽은 나라입니까 선거조작위원회가 통치하는 대한망북이 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거조작위원회가 주는 가짜 개표 데이터를 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국민은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가슴쪼리며 날 세워보는 가짜인 것을 모르는 순진한 국민들 불의에 충성하는 우리 임금님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마 페이스북에 남긴 건입니다 틀릴만 있습니까? 틀릴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여러분들 소개한 이 그래프가 아주 압권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조작이 없고 정상적이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됩니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대 총선 2020년도 4월 15일에 실시된 것은 영값을 중심으로써 민유당은 플러스 12.5% 전국평균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2.5%가 많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도 마이너스 12.5%가 적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봉우리가 한안구가 정상투표고 봉우리가 두 개가 되면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당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45대 45였습니다 전국에 3,500개 투표한 중에 단 한 곳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500대 0인 겁니다 서울에는 1,480대 0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 전국에 3,500대 0인 겁니다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을 2분의 1 0.5로 보면 0.5에 3,500개를 곱한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2017년 대통령선거 이와 비슷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이와 비슷합니다 2020년 4.15 총선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선거 이 그래프입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조작이 되지 않았던 2016년 여러분들 총선은 정상투표이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당 후보가 다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대통령이 모른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른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모른다? 권성동 씨가 본인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용산구에서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울산 광역시 시장선거에서 2018년 6월 13일 부정선거의 당사자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지만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국회의원도 다 입을 다물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통정치인 출신이 아닌 민경욱과 항교안 정도가 나서서 대해드는 겁니다 선관위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노예가 된 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모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한국 통수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고 선거관리위원회 무인지하 만인지상 이 꼴은 선관위의 선관위의 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스마트한 사람이 모른다? 천만의 다 알 겁니다 조갑제가 모른다? 모를 수도 있겠죠 그 양반은 옛날 사람이니까 정규제가 모른다? 천만의 다 알 겁니다 아무리 고대 철학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냥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데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다 알지만 그냥 입을 다 놓은 겁니다 한편은 이익 때문에 일 것이고 다른 한편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다 자식들 키울 겁니다 손자, 손녀 키울 겁니다 부정선거가 만년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성화된다는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체제를 자기 당대의 이익을 위해서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옛날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선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한국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소위 밀서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한공사한테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김 모 공사가 거부합니다 몇 번 와싱턴에 있는 공사관을 찾아갔는데 마침 자기가 찾아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김주한공사의 큰아들인 프랭크 김이라는 젊은 친구 NMH라는 그런 학교를 나오고 펜실보니아에서 여러분들 학위를 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는 일제시대 때 영자신문을 운영했던 프랭크나 김이라는 그런 아들을 보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소위 반역행위를 하기 때문에 너희 세대가 노예처럼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떠오르거든요 지금 대법관들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 다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후손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해가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공병호 tv안 채널은 2년 동안 거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채널 자체가 방송되는 것을 다 막기 때문에 무슨 덕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입을 다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간 겁니다 다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저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다 아는데 다만 입을 다물 뿐이다 이유는 사람마다 많겠죠 이유가 뭐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섯 번째 소위 전산 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을 덮겠다는 것은 그것은 자식들과 손자 세대들에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소위 선출직 공직자의 출연을 공식화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공산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산당하고 여러분들 뭐죠 민주체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식이라면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사전투표 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당일투표 수에다 합쳐 가지고 뭡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올리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여섯 번째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못하겠다 그럼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다들 참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배우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나라가 그 자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연